안녕 지금 양창초등학교에 있는데 지금 버스에 타고 있어요 지금 꽁 숙고 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갈거냐면 스티타요 스티이에요 진짜로 와 진짜 이거 무료에요 무료 진짜 좋아요 그거 좀 가볼까요? ㅡㅡ genauso 이왕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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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